키마하 자꾸 송영 나갈게요 웨스트코스 스윙 앵커스테 비모스테 모음발로 앵커스테 나가볼게요 앵커스테 왼발로 백셔풀 2분의 1턴을 먼저 체중 놓고 4분의 1턴 여기까지가 세트 인 럿 세트 인 럿 다음으로 반복해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프 시크스 세븐 앤 에잇 세트 인 럿 음악을 표현으로 가볼게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프 시크스 세븐 앤 에잇 투 세션 가볼게요 크로스 4분의 1턴 백셔풀 락 앤 운반 리커버 킥볼 앤 체인지 마지막 투 세션 다시 가볼게요 투 쓰리 포 앤 파이프 시크스 세븐 에잇 앤 원 음악을 표현으로 가볼게요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프 시크스 세븐 앤 에잇 세트 인 럿 세트 인 럿 세트 인 럿 자 4분의 1턴 2분의 1턴 옆으로 돌면서 셔틀 높고 그대로 어크로스 락 앤 커버 4분의 1턴 워크 워크 다시 가볼게요 카운트로 한번 가볼게요 원 원 3 앤 4 5 6 7 8 문화 ppm 대로 볼게요 준비 시작 원 투 3 앤 5 5 6 7 8 포스테이션 가볼게요 왼발로 맘보스텝 맘보스텝 온발 락앤 리커버 락앤 리커버 킥 골 볼 체인지 킥을 왼쪽으로 범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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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해주면 1 앤 2 3 4 4 4 3 4 4 5 5 5 6 7 8 5 6 6 7 총 정체적으로 카운트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5 5 5 5 6 7 8 5 5 6 7 8 5 5 6 7 5 5 5 5 6 7 8 5 5 6 7 5 5 6 7 7 8 5 6 7 8 5 6 7 8 5 5 4 8 8 8 8 8 8 8 8 9 5 5 5 6 7 8 5 5 5 5 5 6 6 7